야.. 여러분 주무관오세요~! 유사하고 계십니까 둘, 셋, 박전! 안녕하세요. 박수 감사합니다. 아유 여러분, 이 롬때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너무 뿌듯한데요. 여러분들은 모두 렛츠 원! 썸지기 뻔한 연결 실까요? 오늘도 잔해처럼 로젤에서 좀 가 볼게 그냥 한번 가세요 자 그럼 바비 분위기를 이어서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 준비됐죠? 자 잔습니다 잔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보시다 여러분 준비됐어 저기 앉아계신 분들 모두 일어나주세요 Let's get it 아니 재밌다 재밌어요? 우리 브라타시 할까요 브라타시 여러분들 재밌어요? 와 좀 차가차는 즐기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죠 지금 자리다요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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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더운데 이렇게 공연 이렇게 우리까지 나머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벌써 롯데벤스 대전 패밀리 콘센트가 29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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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롯데벤스 대전 패밀리 콘센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공연도 준비되셨죠? 지금 좀 더 좀 더 우리 관객님분들이 더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준비됐어요? 네 네 어떻게 준비됐어요? 네 오케이 우리 바로 이어 봅시다 레쓰고 아 아 후 아 아 좀 두럽다 두럽네요 여기 도움이 좀 두럽네요 여러분 즐거우십시오 10년, 10만년, 진정은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인가요? 진정한 진정감인 톤희 질러로! 네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태형씨, 프로듀싱 한 번 해주세요. 네. 롯데, 롯데 프로그램 콘서트 오랜만에 왔잖아요. 한 번 한 번 해주시죠. 네, 정말 어마어마한 콘서트입니다. 여기, 제가 되게 오랜만에 저희 7명이서 무대를 했는데 네, 맞습니다. 어... 저희가 체조에서 추억이 많잖아요. 저희는 체조가 목표라고 하고 체조에 딱 입성했을 때 제가 눈물을 엄청 즐거웠고 아.... 영영차 일을 마련해주신 이처리다 bandwidth 플레이언me에서 캐미리 lagen 패터리에 대해 네 감사합니다. 잠시만 해드리고 싶은데요. 네, 여러분! 다 먹었죠? 저것도요. 근데 저는 이번엔 도움이 좋은 것 같아요. 다 같이 이렇게. 제 입장은 좋으시죠? 이혈 지현이죠? 정말 도움이, 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쵸? 당신이 비실도 고맙습니다. 왜 이렇게 팀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. 괜찮아요, 틴트 준비 되었어요? 네, 틴트 준비 안 됐어요. 그럼 박하러 준비 되었어요? 네, 준비 됐습니다. 자, 여러분, 자!